여기 바위로 막아놓은 돌로 막아놓은 독살같은 형태인데요. 돌로 막아놨는데. 숭어가 몇마리 돌아다녔는데. 이런 독살에 돌로 막아놓고 물고기 잡이 체형같은걸 하는것 같습니다. 물속에 미역도 있고. 물고기를 넣고 물고기 잡이 체험을 하면 재미있겠네요. 이제 앉아서 가보겠습니다. 자살할려니깐. 옳지. 자살할려니깐. 아이고야. 21분. 출발한지 21분 지났네. 출발한지 20분 지내엘에 출발한지 21분 지내엘에 쳐들려야할 lit. 출발한지 21분 지내엘에